여기 넘쳤네 저기 따놨구나 소재구를 따놨네 안녕하세요 오수관이 박혔구나 아니 똥관이랑 어구 이거 따놨네 아 이거 뭉키 빨간거 또 있네 또 하나 더 바꿔야겠다 응 하나 더 바꿔야겠다 또 하나 더 바꿔야겠다 이거봐 저거 가까봐 지금 앞에서부터 꽉 막혀있네 지금 여기서부터 막혀있어 여기서부터 시작부터 막혀있어 꽉 보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막혀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뚫어야 돼요 걸려줘 네 이제 막혀도 화장지나 물티슈가 막혔을 건데 뜨끈한 뒤에 배관이 또 구조가 문제가 있는지를 또 확인해 봐야 돼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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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단대가 났다 와 단대가 났다 와 단대 와 되게 안 들어가네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현재 물은 내려가지? 예, 물은 빠지는데요. 잠시만요. 그렇죠. 저건 얼마 못 가 또 막히게 되는 거죠. 두세요, 두세요. 사장님, 만약에 기존에 있던 배관을 못 건들 것 같으면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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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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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틀었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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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